도착을 한 곳은요 유명한 신발 가게입니다. 운동화에서 샌들까지 없는 신발이 없어요. 빅토리아씨가 시어머니한테 새 운동화를 사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거 잠깐 하고 갔다 올 거예요. 사이즈가 이거 좀. 안 돼? 안 돼. 못 들어가? 어, 아예 버섯이 들어가 안 되고. 이 양반이 나이네. 새 거 싫다는 정여서가 겨우 마음을 정하셨는데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신고 댕니다. 집에 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신고 댕니다. 집에 가. 지금 집에 가라고? 아, 이렇게 신고 댕니다가 그냥 집에 가서 살게. 아, 없으면? 없으면? 또 화를 내거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는데요. 얼굴을 대하고 다시 물어보고 듣다 보니까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없어, 없어. 안 써. 보면 맘에 든 놈은 작고. 막 그러고 그냥 크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운동화는 얼마짜리가? 개붙고 이쁜 놈 만 원. 만 원 넘어가면 더 비싸지? 안 사, 안 사. 절대 안 사.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데 눈길을 주십니다. 그거 신고 싶어? 정여사가 사돈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요. 왜 이걸, 이걸 주태. 안 예뻐. 아니요, 자, 어머니 그거 하고 싶었는데 또.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마음도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쏙 빠지버리고. 야, 야, 이거 신다. 이거 쏙 빠지고, 이거 쏙 빠지버리고. 아, 아. 이거 신발, 신발 잘 못 딴 거예요. 사돈이 좋다고 고른 신발인데 정여사 마음에는 들지 않나 봐요. 다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고부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직접 고르러 가는 정여사. 시어머니 때문에 빅토리아 씨도 끌어올랐어요. 호시따 여사만 가운데서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없어? 안 몰라. 그냥 애구나, 놔줘. 얘랑 놔줘. 이게 마음에 든다고? 응. 이게 좋아? 좋아? 응. 쉬는 사람이 좋다는데 어쩔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있어요. 저한테 또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다 해결해야지. 그냥 왜 사람들,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잘 들어요. 우리말은 안 들어. 그런 거. 그래서 진짜 어머니한테 그것만 바꾸면 진짜 좋겠는데, 진짜요. 다시 집에 돌아온 정여사. 아니, 뭘 그렇게 골똘히 바라보세요? 안 싸돈을 보고 계셨구나. 정여사가 오는 바람에 손님도 많아지고 일거리도 늘어난 모습이 마음에 걸리나 봐요. 아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거기는 이웃집 마당인데요. 여기 좀 높이다. 여기 좀 쉬어. 집 안에 있기는 답답하셨는지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쐬시려는 듯한데요. 아니, 여기서도 마당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남의 집, 남의 집 왜? 아, 이제 뭐 남의 집이다. 있는 도마가 돼, 집이지. sorry. sorry for my guest arbor. 그러면서도요, 빅토리아 씨가 시어머니 곁에 앉습니다. 저렇게 댐서 일이라도, 야, 돈을 벌어 쓰지. 앱이 이렇게 뜨거운 데 날마다 일 대기는데. 아냐, 싫어하기도 말도 안 듣고. 당신은 편히 쉬는데, 떼약볕에서 농사 일할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섯째 동생이 찾으러 왔어요. 정여사가 안 계시니까 걱정을 했나 봐요. 경로당에서 나 오래 있으면 걱정하냐? 그렇지. 걱정하냐? 네, 그거 뭐야? 밥 먹을 때,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아직 안 와서 어머니는 도웠으니까 어떻게 해서 혹시나 쓰러지면 어떻게 해서 그거는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 두 번 쓰러졌었어. 그런데 괜찮아? 한 번 해봤으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빅토리아 씨의 속마음이 정여사한테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표현을 좀 해봐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나한테 충고시니까 얼마나 좋았어, 진짜. 얼마나 복받은 거 진짜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우리 사랑을 얼마나 좋겠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우리 사랑을 싫었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 그래, 그래. 그게 지가 내 옆에서 산다고 그러나 봐. 거의 20년간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도 좀 알았을 거 아니야. 지 마음으로는 좀 마마의 부서, 마마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먹는가 봐. 밭에서 그때 비가 와갖고 그런 깻물을 흘릴 때 왔더라고. 와서 줄게 도와주더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또 금방 갔어.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싶은가 봐. 내 생각에. 네가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이 같은 게 철이 드는구나. 화르르 끌어오르다가도 쉽게 가라앉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조금 아시겠죠?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화산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마연산으로 관광을 떠났습니다. 저리 올라가라고 앉으라고. 앉아. 앉아. 천천히 가자. 쉬어놓은 데로 가야지. 그러니까요. 어제보다 고부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빅토리아 씨가 시어머니가 잠시 쉴 꼴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 더 뜨겁고만. 곁을 떠나지 않고 발맞춰 걷네요. 나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래도 어머니가 그냥. 그거 뭐야. 이게 최고야. 최고야? 그렇지. 이곳은요. 카그사와라는 유적지인데 원래는 성당이었는데 화산에 묻혀서 종탄만 남아있는 신비한 곳이래요. 나도. 나도. 울먹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밝은 웃음만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청년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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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컸어? 클 때. 정마는 정영상입니다. 정보 사는 며느리를 보면서 또 짠한 생각이 드나 봅니다. 처음으로요. 고부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정 온 게 좋기는 좋은데 돈이 문제지. 그렇지. 돈은 아무것도 써주고 싶고 돈은 없고. 맞아요. 일부러 고부야. 안 되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것이 사람이. 안 그러냐? 맞아요. 너도 새끼 갈지. 나면 좀 절약해야 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맞장구도 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달라졌어요. 자다가 가든지 밥 먹다가 가든지 놀다가 가든지 가는 것. 그것만 바래요. 이제 난 다 뒤다 벗기고.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속마음.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마음이 안 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달아오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어머니처럼 그냥 내가 힘이 세 같은 건 힘이 센 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랑 어머니는 우리한테도 달아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달아야지 계속 달아야. 아마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렇게 큰 딸로 태어나서 동생들은 줄줄여야지 공부나 하고 싶지. 지만들 우선 안 되지. 열려놓으면 눈물 빼고 또 시집이라도 간 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렇게 또 헤어졌지. 거기서 와갖고도 나도 야단도 했지. 나는 이제 내 맘대로 부리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가니 내 상두 끝에 앉아버리는데. 이걸 내 맘대로는 절대 못하고 좀 도와줘야 했었구나. 그러고 다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 맘을 돌려버리고 그만 지나서 이제 지 자유야. 날이 날마다 웃고. 그렇게 살아야 지 자유야. 오늘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딸을 이렇게 예쁜 딸을 이쁘게 키워갖고 그 먼지 나를 주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이건 토의계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통 큰 정 여사가 사존한테 용돈을 건네는 거예요. 이 돈은 잘 알아봐. 이 돈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사야 나 내기로는. 손녀딸. 우리 딸. 우리 손녀딸. 빅토리아 씨가 친한 결혼에서 낳은 큰딸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난 때문에 이혼을 했던 빅토리아 씨는 딸을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정 여사가 친손녀처럼 신경을 쓰고 돌봐주셨다네요. 대학교. 대학교. 등록금. 정 여사님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멋있는 분이세요. 아잉 조금이나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감격을 했는지. 우리 셋다 여사의 의자가 부서졌어요. 감동적인 순간인데 이렇게 코미디로 마무리가 되네. 조금이라도. 고맙다 쓰라고잉. 여기가 고맙다 쓰라고. 또. 그다오. 아이고 조카 손주들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네. 또. 아이고 이뻐. 너 어디갔어? 또 있는데? 한 명 한 명 찾아서 시선 맞추고 마음을 표현하는 정 여사. 그 따뜻한 마음이 모두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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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이 이제 가는 우리 손녀딸이야. 그냥 놓고 오는 날부터 우리 집에 오는 날부터 여태 우리 거 다 먹여서 여기서 덕을 받으면 받지 안부도 안 했어. 한 달에 20만 원씩은 취한다고 그래.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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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며느리이기 때문에 너무 짜네. 필리핀 여행의 마지막 날.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수영장으로 놀러 갔어요. 정여사는 이미 입수했습니다. 물놀이를 제대로 즐기시네. 진짜 좋아. 최고로. 눈 속에서. 눈 속에서 놀아본 줄 언제. 다행히 기력을 회복한 호세따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돈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정여사. 아이고 기분이 정말 좋으시네. 보니까 좋아요. 카메라 거기다 놔봐. 다리 자꾸 이렇게 짜릿하게 안 오세요. 사돈이 함께 물놀이를 하니까 보기 좋네요. 재미있게 노세요. 빅토리아씨가 시어머니를 즐겁게 해줍니다. 조카 손주들하고 어울려서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함흥하게 보여줬어요.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는 바닷바람 맞으면서 속 시원한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그동안 속에 담아둔 진심을 얘기해보세요. 너 울지 마라. 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운다 소리를 들은 건. 난 어른이 못 봤다고. 아주 맨날 웃고 노래 부르고 사는데 왜 울냐고. 아무리 말은 진짜 어떤 거에 대한 마음이 안 들어. 뭐라고 할까? 어. 네 자식 셋 마음을 다 드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열까지 다 맘에 들고 사는 만족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걸 알고 살면 돼.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머니 어머니 말 안 들어도 그냥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그래야 우리는 사오지도 않고 또 어머니한테 계속 따라 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노력한 게 나쁘고 좋아. 좋아. 그 봐. 내 노력한 게 좋아. 나쁜 게 나쁜 게 있어. 나쁜 것도 있지. 있겠지. 말 안 들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야. 상대의 말을 들어보니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앞으로는요. 서로 잘 얘기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무서운 거 무서웠는데 우리 심장에서 필리핀에서 자주 이것저것 신경 써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 기쁜 거 마마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마가 맨날 빼라는 거 그거 진짜 좋아. 먹고 싶은데 이래라. 응. 어떤 거는 마마가 나한테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오래오리 살아. 오래오리 사람이 오래오리 살아. 오래오리 살아. 왜? 오래오리 백년 백년까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된 정여사님과 빅토리아 씨 이렇게 손잡고 오래오래 백년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고생하 receptor. Verse 5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You go talk to your friends Talk to my friends Talk to me We are never, 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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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